그러니까 논쟁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또는 무슨 콘텐츠 디자인을 하거나 웹에서 웹툰 작가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서울을 떠났어요.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가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시작했어요. 거기에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서울에 미팅이 있을 때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때는 서울에 적당 올라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임성빈 교수님이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는 더 이상 한 곳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서울시민 그다음에 강릉시민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복수 주소재와 거기에 관련된지 이게 그러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정적으로 보면 텍스를 어떻게 내게 할 거냐 이런 거 포함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 최근에 저희는 중소대처기업부가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일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해녀의 부엌 이런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딴 해산물을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이런 거 포함해서 어떤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 어떤 문화나 자연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전혀 기졸만은 다른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민박집을 하는 친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뭐 부산의 F-164 이라고 하는 그 고려재강이 과거의 공장으로 있던 거를 카페로 데려오는 거죠. 카페라고 뭐 미술관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나이든 지금 현재 그 농촌이나 또는 시골에 있는 나이든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농촌에 내려가서 그런 그 핵심적으로 이걸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에도 이제 일종의 아까 어떤 분이 그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는 그걸 그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사전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점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오늘 우리가 그 농의의 지평을 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내지는 서울과 지방이라든지 넓히면서 훨씬 더 서울 자체도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 부자원 정도는 많이 다르지만 소프트 전체 창업 쪽 교육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도시 청년 10월 8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학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공유자원 기반의 우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세트로 골골하게 돌아오고 있죠. 이게 결국은 잘 보면 서울시하고 경북도하고 경산도하고 사업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게 지속성하고 발전을 받으려면 결국 서울에 있는 밀소스를 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봐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청년과 기성세대를 봤을 때 아니면 도시와 농촌이나 도시와 지역을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기족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거고 기성세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역량이나 ICT나 서비스로 통해서 이런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호 협력해서 이것이 균등한 이게 협력이 될 때 이게 시너지가 나고 이게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지 어떤 일방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는 계속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것이 발전하게 된다면 결국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지식의 보도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야겠다. 대학을 중심으로 어떤 생태계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대학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이것이 공자원 위반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가 되는 결국은 지금 제외한 디지털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건 도시에 몰려있는 자원과 영양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지역에 그것을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어저께인가 우리 경영학회에서 토론 중에 하나가 세션 중에 하나가 경영학의 기지 정말인가? 제도인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가지고 사킬을 갖고 우리는 조동성 총장님이 발제를 하셨고 제가 지금 여기 패널로 나갔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경영학이 왜 이기고의 정말인가 하는 것은 경영학자들이 기존 틀에 박힌 쪽에서 자기 중심에 경영과학에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 현장의 기업 경영을 몰입고 이런 것에서 반성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틀에 박힌 사고와 같은 사고를 확대하고 전환하는 아주 전면적인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원래는 말씀하셨지만 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천명이 말씀하셨지 있는 사고에서 합계하려고 하면 또 그 사고가 또 편협된 사고니까 없는데 사고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도도 한 번 더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한국기소개혁대학교의 예상관입니다. 마침 보니까 감성도에서 좋고 전략도에서 좋고 저희 앞으로는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첫 시간 우리 포럼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고 교육받은 건 서울에서 했는데 대학원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산 게 서울에서 산 것 때문에 더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 국토를 하나로 쓰고 그리고 뭐 지방과 서울을 분명히 의미하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아까 그 저 오호나 정대에서 오신 교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서울은 포럼에서도 스마트스틱 그레이트스틱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지속 가능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평영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틱 소셜폴리티칼한 측면에서 그 상상하지 않게 지속될 것이냐 또 하나는 뭐 좀 다양하게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테크니카 또는 이코노미칼이 또 계속해서 다양성 없이 서울이 존재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단점에서 지속성 여전히 문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서울이든 어디든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양성의 시합은 그게 경쟁자일 수도 있고 출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군데서 씨앗이 풀어주고 그 씨앗이 와서 배워가고 서로 경험을 고유하면서 상호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더 큰 정말 하나의 공간이 되는 씨앗이 아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서 하나의 공간이 되는 형태로 아마 가야 될 텐데 오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얘기들 또 에너지 문제 관광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그 지방에 있는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지방이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가장 이제 아쉽게 느끼는 게 아까 이동유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그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죠.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정말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 불러들이기도 하고 사실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노출돼서 거기서부터 직접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전 대의적으로 그런 처장을 맡고 됐었어요. 현장실습 창업은 처장을 맡아왔는데 현장실습을 서울에 보내고 싶어요. 숙소 문제가 돼요. 왜 안 가요? 창업도 서울의 생태계가 사실 다 있죠. 서울의 중요한 선택에는 창업의 생태계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업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없고 숙소가 없고 공간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생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SHC도 공사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제공하면서 혁신의 씨앗을 갖고 와서 아이디어를 하기로 하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경험도 하고 또 하나 자기가 지역에서 생각했던 것을 와서 공간에 끝나고 이것만 이런 것들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학 학생들부터 그런 것들로 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희 쪽에 반납만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누르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엘경 배수장원 선생님입니다. 사실 오늘 미래도시 포럼이 하루나 늦었으면 이런 포럼을 못 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자전포럼 10명 이상 모이면 300만원 이하의 포럼이나 도발 가능합니다. 코로나만 무섭힌 무섭십니다. 오늘 교육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갖게 되어서 아주 좋았고요. 저는 임승빈 교수님이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방안으로 복수 주소제 국별회계 그 다음에 고향사람지구 콤팩트팀 이 개념을 제시했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 그러면서도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도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가서 인하고 싶다 뭐 이런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 제대로 살아나는거지 자생적으로 살아나는거지 돈을 찔러준다 이래가서 절대 살 수 없다고 그런 면에서 도시화의 그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농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너무 기업으로 발전하는지 그게 안된다면 외부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변에 병원도 들어오게 하고 도시화가 생성이 됐던 것처럼 농촌도 그랬을 때 활성화되는거 아닌가 그럴려면 뭘 해야 되는거지 결국은 규제 안함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도시화하고 관점을 맞춰서 농촌에서도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지 이게 각이 아닌가 그 사례를 저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나가고 지행공업이 빠져나서 완전히 풍파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중공업이 휘청적으로 인해서 원전상태인가 파괴되면서 창원 만위지역이 거의 석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게 기업의 역할 아닙니다 바로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육자상공업 더 시작해서 좋은 기업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혜창 교수님 강의당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자극자적하는 에너지 교수님 좋고요 하만이나 쿠코우가가 그렇게 변신하는 것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신하고 있는 그리기 당국한 그 신청압 뭔가 거기에 대한 그리기 하고 이 교수님 결정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탈 완전히 그리기 포함이 된 건지 좀 애매 이뤄 유명하신 자료 한 세계원전산업보고서 거기에 보니까는 2065년에 원전이 제로가 된다 저는 사실 저널리스트에 있던데 택트님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다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옥가 많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마법소문을 대하는거야 석탄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나오는데 잘 나오는거죠. 그렇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면 안되는건 흥분받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구체합소의 수급 계획이 있거든요. 원전 25개 2034원에 27개로 주어와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파트를 15.6%에서 40%배분이 40% 에너지 천사에 탄 원전이라 했다가 에너지 전환이라 했다가 에너지 전환이라 했다가 에너지 전환이라 했다가 에너지 전환이 엄청난 속도로 원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하고 같은 위상에 있는 중국 동쪽에 지금 이미 10개의 원전이 다동이 되어있는데요. 나물러서 앞으로 10년 안에 11개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쯤에는 세계 최대 원전 개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원전 설계나 시공이나 실력이 큰 편없습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3등 반도에 원전 3개가 있는데 그쪽 한 군데로 살아도 고장이 나면 한 소품하고 한반도 고장이 있는데 많이 하루 반으로 옵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 온전 안전문제 우리는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약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원전 기숙자들한테 나중에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조금 공부해 주십시오. 빨리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협적인 상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에 양보 차원에서 좀 가야됩니다. 나물러서 우리 국민들이 값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전력입니까 전력입니까 전력이 전력 그 전력 발전 비용을 보면 저보다 아직까지는 원전이 60.7원입니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96.7원입니다. 한 비싸죠. 원전 비싸죠. 원전 비싸죠. LNG는 14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120원입니다. 거기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원전 태도 비용을 포함해도 됐다. 이렇게 말하면 포함이 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 있게 국가를 위로하려면 원전을 없애서나 에너지 포트폴리오 같은 생각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르쳐 드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 봤던 측면에서 펜션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균형 발전 혹은 형태성 차원에서 지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공쟁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 이 효율성 추구를 집단화와 표준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코로나를 대중화하는 육대로 해서 도시 성장이 비슷한 육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방에 지방에 관리한 색색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고쳐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 서울이 가진 모습이 다른데도 같이 가진게 되고 이게 액세스필리티를 늘린다 사람들 사람들이 선택할 필요가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공사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특세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소비의 특색이라든지 이것들이 결국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누군가를 찾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형태를 닥스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본적인 마인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에서 다양성으로 어떻게 키우고 창의성으로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철학과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고해야 될 것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그 다소가기 위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중소개혁 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분은 뭐냐면 민낭인력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낭인력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와 관리에 적용했다고 그러면 기반을 제공할 것이냐 창의성을 발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냐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자유리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과정이 제대로 불러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런 보험들을 우리가 가져갈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항상 외부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효미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중이지만 이제는 사회적 담농을 달성하기 위한 외부효과를 감안한 형태로 달성되어야 사회가 오티마일러식이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후변화 계획이든 뭐든 이런 외부효과를 역할에 맞추어서 사회적인 담농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다가 내재화할 수 있는 전탄소 녹색 성장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지방의 혹은 성 농촌 산촌 다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섬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내재화된 컨셉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 특색이 살아갈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서양원 국료들께서 구체적으로 김교수님한테 사실 김교수님만 잠깐 한 6분동안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마무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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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질문 있으니 시간이 무서워서 그런 김교수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천재적으로 오늘 귀한 자료들 같고요 서양 민교수님 말씀은 사실 별도로 해도 망망하게 한 저는 오늘 번호선생이라는 장면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혼자에 대해서 나중에 문을 드렸고요 미니처 로고사는 에펙터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150페이지 장면의 전세계의 전세계의 전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EU에서 제가 그린 뉴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은 EU에서 다 원전 어떤 차로 지었고 그렇지만 그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되기 참 힘들어고요. 전세계의 수도권이 또는 아까 섬에서 있는 분이 섬에서 도심에 대한 피해가 생겨지 도구라고 있더랬죠.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고리원전요. 우리 사람들은 신고리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만일에 정말 제가 방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면 저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신고리 7, 8, 5 이듯이 그것을 유치한 것 예전에 서울대 청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노력을 서울시민이나 수도권에 슬퍼를 하는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령 후 생명의 문제점으로 나를 안전하고 지금 정론은 안 돼요. 지금 있었던 이 부산이라든가 경주 울진 연구와